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시피는 장조림 양념장에 양념장에 간장 양념장 반찬 반찬은 반찬을 말이죠. 밥으로 먹으실 수 있어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밑반찬입니다. 냉장고에 두고둑을 넣을 수 있어요. 밥으로만 넣으세요. 많은 밑반찬을 보여드렸어요. 장조림은 높은 성격을 지키는 것 같아요. 고추를 만들었어요. 이 레시피의 좋은 방법은 고추를 구입하지 않으세요. 고추를 구입해야 할 수 있어요. 고추를 구입하기때문에 고추를 구입할 수 있어요. 고추를 사용하셔도 결국 고추를 구입할 수 있어요. 고추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익을때는 쉽게 잘라요. 쉽게 잘라요. 고추를 구입하겠죠? 고추를 구입하세요. 고추를 구입하세요. 1 파운드 좋은 장조림이 피도가 없고요. 면모를 만들어서 좋은 장조림입니다. 약 2인치 정도의 크기로 잘라줄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에 넣으세요. 여기에 물을 좀 넣으세요. 그리고 끓여요. 나중에, 파란, 고소한 재료들이 나오죠. 이걸 씻어야해요. 깨끗한 국물을 만들어야해요. 다 씻고 씻을거예요. 오래 끓여요. 짧은 시간을 끓여요. 너무 오래 끓여요. 맛있는 재료들이 다 없으세요. 보세요. 이 고기를 꺼내요. 닦아볼게요. 닦아볼게요. 그리고 닦아볼게요. 물, 4컵의 물. 그리고 닦아볼게요. 그리고 끓여요. 중불에서 50분 끓여요. 저는 2개의 세라노를 사용할거예요. 여러분은 좀 더 매콤한 설탕을 사용할거예요. 저는 좀 더 매콤한 설탕을 제거할거예요. 정말 매콤해요. 찬물에 담겨요. 저는 매콤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매콤한 음식을 너무 매콤할거예요. 그래서 찬물에 담겨요. 저는 2개의 설탕을 사용할거예요. 매콤한 설탕을 사용할거예요. 그리고 큰 양념을 사용할거예요. 양념을 잘라요. 12개의 마늘. 마늘. 마늘은 큰 마늘입니다. 모두 다 손으로 씻기 시작했어요. 매콤한 마늘을 사용할거예요. 매콤한 마늘을 구입할거예요. 요즘은 여름에, 매콤한 마늘에, 그 때가 약간 오래된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좀 다르거든요. 딱딱한 마늘 냄새가 없죠. 완전히 좋은 마늘 냄새가 없죠. 저는 손으로 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 3개의 양파, 마늘, 청양고추 모두 준비했어요. 이제는 기다려야 할거예요. 중불에서 중불에서 15분 끓였어요. 보이죠? 이미 부드럽게 보이네요. 더 끓여야 할거예요. 모든 재료를 넣을거예요. 소금 1.5컵 그리고 물 1.5컵 양파 마늘 청양고추 중불에서 20분 끓여야 할거예요. 좋은 장조림이 될거예요. 양파 양파 잘 익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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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있으면 Monkey 완벽합니다. lead 감자 euch 이제 제 장조림이 조금 식혀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익었으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약간 쫄깃하지만 부드럽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때 이런 매우 아름다운 반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런치 박스 반찬을 준비했어요. 가격이 비싸요. 장조림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고기가 더 필요한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매우 비싼것이 있어요. 닮은 런치 박스에 장조림을 가지고 있어요. 1파운드 스테이크 1파운드에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에어타이트 컨테이너를 넣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두세요. 1주일에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달콤한 버전을 만들었어요. 소금을 더 넣었어요. 달콤한 버전은 1주일에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적당한 버전으로 만들어야돼요. 1주일에 먹어야겠죠. 물론 저는 이 반찬을 먹지 않죠. 다른 반찬을 먹어요. 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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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어요. 밥은 약간 매콤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빔국수에 넣으세요. 이 국물을 넣으세요. 새콤한 버전으로 섞어주세요. 매콤한 버전으로 먹어요. 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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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놓으세요. 이 장조림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먹어요! 먼저 찹쌀떡을 맛보세요. 음! 음! 장조림을 좀 드세요. 음!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고춧가루는 이미 그 약간의 매콤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고춧가루에서.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요. 마늘을 넣어요. 보이시나요? 잘 만들어진 장조림이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쭈기니 팬케이크. 마늘. 피클드 마늘. 고춧가루. 이 모든 마늘 피클을 통마늘 장아찌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맛있네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마늘 시즌에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발효되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장조림을 만들 수 있어요. 장조림을 먼저 만들어요. 오이냉꾸, 고춧가루는 제 웹사이트에 있어요. 김치, 열무김치, 고춧가루는 제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번에는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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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